바보 어벤져스 강희가 영어 잘해 저희 얘기면 한 6년 들은 것 같은데 이곳은 어디일까요? 정답! 아 기억났다 안 들려 안 들려 가만히 있어봐 정답입니다 역시 우리 형님 역시 나중에 또 부르고 싶다 한 번씩 다녀오세요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다섯 번 치면 할 수 있는데 잘 지켜라